연속 낭독 결혼 후 바쁜 생활 중에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아내와 함께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지며 성경을 읽었다. 회계 업무도 소문이 좋게 나서 관리 회사도 점점 많아졌다. 한 회사에 일을 할 때마다 통장 잔고도 쌓여가고 있었다. 생활도 차츰 안정됐다. 라틴바 교수님의 말씀도 종종 생각났다. 너희들이 번 돈이 아무리 적어도 반만 쓰고 반을 저축해라.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한다. 오늘 실천하면 은퇴 후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라면 은퇴 후에도 걱정하지 않고 넉넉할 것 같았다. 생활은 안정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내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큐틸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 열한기 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네 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하여 여기 앉아서 죽길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해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죽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사람의 왕들과 애급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난이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음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내용인즉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앞에서 굶어죽게 되자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성 안에는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었고 성 밖에는 아람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었다 어디로 가나 죽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그래도 아람군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군대가 아람군대를 향해 쳐들어오는 환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람군대가 듣게 하셨다 아람군대는 그에 놀라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됐다 급히 도망간 아람군대의 캠프에는 먹을 것과 재물들이 넘쳐났다 배고픈 나병 환자들은 그 캠프에 들어가 일단 배불리 먹고 다른 캠프에 가서 금,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챙기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배를 채우고 재물을 챙겼다 이제 더는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문득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되는데 성 밖에서 굶어죽기 전과 지금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비교되면서 반성을 하게 됐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 알리자 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아람군대 진영의 상황을 말하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구절을 읽는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구절을 읽으면서 그간 나를 허전하게 했던 이유를 찾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됐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이 생각됐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형편상 제때 중학교 진학도 못했던 내가 당시로서는 부잣집 자식들도 가기 어렵다는 미국 유학까지 마쳤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스물여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